중장했다가 내사받고 이정도 재료된 상태에서 배 눈물이 와 택티크만이들 이거 뭐 그냥 칸이펙스 안녕하겠는데 이거 칸이펙스 사망 예 적절한 팀워크였습니다 지금 뭐 어슬판이 무서운게 없죠 점프하나 넉탈시켜주고요 자 택티크만이들 저거 써지 말고 지금 예 저거 써야겠죠 예 지금 리듬 병력들과 유지마 학생하는게 더 리듬일 것 같습니다 요새 발전이름 깔끔하게 털린 택티크만이들 도망가야죠 자 뒷쪽에서 조환수프가 들기라 예 카우스 베넛에게 누려줍니다 자 마크타렛 떨어졌기 때문에 뭐 데미지가 더 들어가지만 유지로 사망은 반대로 자 빨간색 진영 갑자기 역전을 도모해 봅니다 지금 현재 2티어에 머물러있긴 한데 조환수프 세계가 지금 아 여기서 녹화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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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ks